여러분 안녕하세요. 빨간불에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신호대기해야 되죠.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어요. 보행자들 없어도 멈춰야 돼요. 보행자들이 계속 건너갑니다. 아직 빨간불이에요. 보행자들 다 건너갔어요. 옆에 오토바이가 한 대 왔네요. 어? 얘 뭐야? 어?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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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에이... 하하하하! 아프겠다! 번호판도 없대요, 오토바이에. 어려 보인대요. 헬멧도 안 썼네. 어떻게 된 거예요, 저거? 후방 영상 볼까요? 저 뒤쪽에서 오토바이 오겠죠? 오토바이 한 대 오고 또 한 대 왔는데 왜... 아이고 왜... 하하하하!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. 어제 오후에 신활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신호대기 중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횡단보도 단독으로 미끄러졌습니다. 나이 어린 친구가 일명 지그재그하다가 아유 참...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. 나이 어린 친구가 하나 Бог 준 대 아유 고민 도심